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인트로를 제작할 때 교체라는 메뉴를 이용하면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인트로에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서처럼 이런 인트로를 이와 같이 타원형이 원이 두 개 합친 그런 화면에다가 가장자리에 꽃밭을 넣고 그 다음 이것을 이것처럼 벽돌이 깨지는 것으로 그리고 타원형 하나만으로 하고 뒤에 배경도 방사형으로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메뉴 교체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교체를 이용하면 인트로 하나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가지 다른 것으로 교체해서 편리하게 이렇게 인트로에 다양한 변화를 주어서 지루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인트로 교체, 키네마스터의 교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 앱을 설치했다면 키네마스터 앱을 터치합니다. 키네마스터 앱은 현재 스마트폰에서 가장 사랑받는 동영상 제작 앱 중의 하나죠. 자 키네마스터 앱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새 프로젝트를 터치하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겠죠. 저는 미리 준비한 인트로 프레임이라는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여러분에게 대체 메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트로 프레임을 터치했습니다. 자 이러한 프로젝트에 들어왔습니다. 프로젝트 프레이를 해보면 자 여기 프레이죠. 이것을 터치해 보면요. 대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뒷벽의 원이 포개진 화면 속에 꽃밭이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하면 여기에 꽃밭이 있고요. 이렇게 배경에 제일 바탕에 꽃밭이 있고 그 다음에 타원형을 원을 이렇게 두 개를 포개했습니다. 이것은 뭐로 만들었냐면 여기 레이어 있죠. 레이어를 터치해서 손글씨 있습니다. 여기 손글씨라고 있죠. 여기 손글씨를 손글씨를 이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는 여기 타원형은 그렇게 하고요. 꽃밭을 지금 현재 여기에 있죠. 이것을 바꿔 보겠습니다. 교체를 통해서 이 꽃밭 이것은 여기 보시면 이것이 꽃밭이죠. 지금 이제 타임라인에 보세요. 타임라인에 이 부분이 꽃밭입니다. 이게 꽃밭입니다. 이것을 터치해서 교체를 시켜보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바탕에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걸 바꿔 보겠습니다. 바꾸려면 여유의 교체라고 있죠. 교체란 이것을 터치합니다. 교체를 터치합니다. 그래서 교체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좀 화려한 방사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터치해서 여기 방사형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가장자리에 보세요. 꽃밭이 사라지고 방사형이 왔죠. 여기에서 교정을 하고 있어요. 프레이해 볼게요. 프레이하면 이렇게 보세요. 뒷배경 가장자리에 막 돌아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다양하게 바꾸지겠죠. 그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교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에서 이 원 두 개 있죠. 이 모양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원 두 개 있는 것은 타임라인의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터치했습니다. 터치한 다음에 상단에 여기 보면 교체가 있죠. 이 교체를 터치합니다. 교체를 딱 터치해서 그것을 찾으면 되겠죠. 그쪽에서 화면 캡처에 들어가서 이것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져왔어요. 화면에 화면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 색깔이 크로마키로 할 수 있겠죠. 이걸 없앨 겁니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쭉 올라가면 크로마키 라고 있죠.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크로마키 색이 키 색상이 이 색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이 색깔을 이 색깔을 다시요. 이 색깔을 이 색깔로 바꿔줘야 됩니다. 터치해서 그 색깔을 터치해서 선택하고 바꿔줍니다. 그러면 보세요. 색깔이 다 빠졌죠. 빠지고 바탕에 있는 이 타임라인의 첫 번째 레이에 있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바꿀 수 있고 다음에는 하나 더 조치를 보이려면 여기서 여기 보세요. 대문이 있죠. 대문이 이렇게 여기서 대문이 이거 플레이 하면 이 대문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문을 교체하면 되겠죠. 그럼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 대문을 교체해 보겠습니다. 이 대문은 타임라인에서 보면 이거죠. 그래서 타임라인에서 대문을 터치한 다음에 저 위에 상단의 교체를 터치합니다. 교체를 터치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여러가지 대문이 있는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대문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쭉 들어가서 보시면요. 현재 이 부분 여기에 제가 폴드에 다 넣어놨어요. 게이트 크루마키 마이 여기에 대문을 다양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중에서 여러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봉황 한번 해보겠어요. 봉황 대문을 한번 가져와 보겠어요. 툭 튀었어요. 그럼 봉황 대문이 왔죠. 제일 앞에 왔어요. 그리고 재정을 하고요. 프레이 해볼게요. 프레이 하면 봉황 대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글자가 나오겠죠. 물론 이런 글자도 자기에게 맞게 계속 바꾸면 됩니다. 이상 이와 같이 인트로를 키네마스터에서 동영상 인트로 만들 때 이와 같이 교체를 통해서 자기가 기본지로 만들어 놓은 여러가지를 교체를 하면 다양한 인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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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